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고 그 말은 다시 해서 해외한민족이 750만 명입니다. 그 대표를 하고 있고 100만 대표인 로센젤레스 한 회장을 거치고 미국 250만 대표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항상 조국이라는 것을 잊은 적은 없고 또한 근국대학교를 잊은 적은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모교를 위해서 또한 국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